다 살다 가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이 되다 그냥 조금 더 있다 가는 사람이 있고 좀 빨리 가는 사람이 있는데 다 가는 겁니다 김동길 선생이 올해 70, 90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했던 분이다 이렇게 김동길 교수가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서 영면에 대한 평가입니다 오늘 선우정 명 칼럼니스트가 조선일보에 자유인 김동길 연세대학교에서 인기 있던 교수였던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김동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기억되냐 보통 사람들에게 그런 일생 자유민주주의를 전파하면서 살았다 가는 길도 자유인이었다 그러나 그가 눈을 감을 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시점이었죠 다 뭡니까 도루묵인 겁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독재 여름을 한거였던 사람들이 지금 다 나이가 들었고 젊은 사람들은 전혀 생각이 없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본격적 시작이 된 겁니다 새로운 차원에 내가 죽으면 장례식 추모식은 일체 생량하고 내 시신은 의과대학생들의 교육에 쓰여지길 바란다 그 같은 일을 자유인으로 살았던 분이 바로 공황가로 유명하고 한국에 세벌식 한글타자기를 만들었던 공병우 박사죠 공병호가 아니고 공병우 박사 이분도 똑같이 시신을 아마 연세대학교에 기정했을 겁니다 다 하늘의 별이 되는 거죠 오늘 각 신문들은 김동길 박사를 다 이렇게 조명을 했습니다 시신은 연세대에 기정하고 살던 집은 이대에 기정하고 다 기정하고 떠났다 그 기사 가운데 이런 중요한 내용은 한평생 직원으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깊이 설바했던 김동길 교수의 영정 앞에서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며 넋을 위로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깊이 설바했던 김경수의 영정 앞에서 고개를 숙인 사람들 가운데 지금 대한민국이 차원이 다른 자유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을 아는지 그런 위기를 극복하는데 자기 자리에서 힘을 다하고 있는지 그걸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간 사람은 간 사람이라도 산 사람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김동길 교수가 한평생을 여러분들 외쳤던 자유민주주의 가치라는 것이 심각하게 훼손됐지만 대한민국의 대다수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무관심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저는 김동길 교수의 영면 소식을 접하면서 참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김동근 전 kbs 아나운서께서 아마 임종을 지켜본 모양인데 고인에 대해서는 평생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해 오시며 귀감이 되셨고 언제라도 민주주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칠 수 있다는 사랑과 진심 의협심과 정의감을 보여주신 분이다 아주 멋진 이야기죠 그러나 김동길 교수가 독재에도 한가하고 하셨지만 그가 영면할 때 대한민국은 심각한 참정권의 위기 자유민주주의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선거 자체가 무력화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김동길 교수의 그런 장례식의 조문 오신 분들 가운데 그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고 힘을 다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조문을 이런 사람들이 왔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원희룡 장관, 정지성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권성동, 김석기, 안철수, 윤상현, 김문수, 강창희, 이종찬, 유종호, 정몽준, 김장한, 노소영, 노재훈, 방상훈 일반인들을 포함해 약 600명이 조문했다 이들 가운데 말과 글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대한민국의 현재 자유민주주의 위기 선거의 위기 문제에 대해서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 한마디 한 사람이 있는가 힘을 더한 사람이 있는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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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은 세월이 흐르고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한국인들도 너무나 많이 변했다고 봅니다 이준석을 보면서 우리가 잘하던 그때 본 한국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다 달라지는 거죠 김동길 교수님은 연세대학 교수를 지낼 때 엄혹한 군부 독재하에서 살았고 4.19라든지 6.25 전쟁이라든지 아마 북한에서 내려오셨을 겁니다 김일성의 이런 체제라든지 이런 걸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 문제인지를 알았지만 지금의 여러분들 현대판 한국인들은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 세대는 기억을 하죠 군부와 여러분들 다투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군부 독재하고 차원이 다른 은밀한 방법으로 체제를 함몰시키고 체제를 붕괴시키는 그런 선거사기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여러분 조문 온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그런 문제를 고민하고 걱정하고 힘을 다하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게 다음에 엄청난 여러분들 국가적 위기가 발생해 가지고 비용을 치르더라도 사자성으로 자욱자득인 겁니다 김동길 교수님은 영면하셨기 때문에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못 보겠죠 오늘 아까 한국사회 저출산 문제하고 노년층의 빈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박박원영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공 박사님 말씀 공감합니다 저도 60대 후반인데 부채가 많이 있지만 나이는 들어가고 갚을 길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이들이 계론을 늦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를 늦게 낳을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막상 나이를 먹어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젊어서 계론을 하고 젊을 때 한 살에 젊을 때 아이를 낳아서 키워야 교육비 부담이나 이런 부분을 좀 자유로워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거가 다 이제 우리 세대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아이들이 저희들이 계론할 때 배워갈 때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늦어지는데 그럼 한참 가장이 돈을 버는 시점이 지나가지고 아이들이 대학교 위나인 것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것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죠 김동길 선생이 평안남도 맹상군 출신이네요 아무도 여러분들 뭡니까 여기 조문 온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위기에 우려하고 걱정하고 한 시민으로서 힘을 더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노년청 가운데 일부 황교안이나 민경욱과 같이 소수의 사람들 제외하고는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공병호 tv도 뭡니까 탄압이 워낙 여러분들 심해가지고 그냥 제3류 방송이 돼버린 거죠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러고도 여러분들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랍니까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잘 되기가 힘듭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김동길 교수가 역면한 소식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했던 인물이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 소재로 예로 삼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